안녕하세요. 답틀리더스 라일리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돈들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어서 주식장이 휴장을 했죠. 여러분도 좀 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이 조금 오늘은 반등해주길 기대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가, 곡물, 비철금속, 가파른 상승, 국금센터, 강세 흐름 유지. 그래서 재고 계속 곡물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해서 유가로 치면 한국석유라던가 흥거석유들이 최근에 상승을 했고 곡물로는 현대사료, 그리고 팜스토리 이렇게 있습니다. 팜스토리가 그동안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요새는 윗고리를 많이 달고 있고요. 물론 현대사료도 윗고리가 있지만 일단은 이 전고점, 여기를 돌파. 두 번째 시도했고 세 번째에도 실패했다가 지금 네 번째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정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게 조금 눈에 띄고요. 기관은 거의 단탑처럼 하루 들어왔다가 다음날 바로 나갔고요.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 이제 3일선을 만나는데 여기서 다시 뭐 여기 이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안에서 움직일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팜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실패하고 있는데 슬슬슬 살짝살짝 높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일선 그리고 5일선까지 이제 만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비트코인발 과상화폐 불길 알트코인으로 옮겨 붙었다. 그래서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저도 이제 도지코인도 움직이고 리플도 움직이고 다양한 코인들이 막 엄청 올랐더라고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제 코인 시세 쪽을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오르고요. 도지가 주말에 800원이 넘어섰어요. 도지가 보시면은 거의 900원까지 갔었죠. 이렇게 올랐었고 다른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뭐 28%, 27%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그런데 주식장이 쉬어서 그런 건지 이제 알트코인까지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관련주로 18원 인베스트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약세 보이면서 내려오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도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을 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SBI 인베스트먼트까지 시세출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윤석열은 정책 열공 중 안철수는 대통합과 대선 천량 구체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이랑 대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해서 이제 히림 그리고 위지코프가 있는데 위지코프는 정책주죠. 인맥주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전일자에도 전거래일에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저녁방송에서도 일자리 얘기는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히림이나 위지코프 이쪽을 보시면 좋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움직이다가 내려오고 지지 저점 3번 잡고 그 다음 반등 나왔습니다. 이 아래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 상승에 보복 소비까지 더해지면 인플레 공포가 현실이 되나? 그래서 아까 뭐 이런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하고 유가도 상승한다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SH 에너지화학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전일자에 엄청나게 터졌죠. 이렇게 강하게 터지면서 뭐 중앙 에너 비수도 엄청 올랐고요. 등등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기관이 이제 좀 담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움직일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이야기 드릴게 요새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로 좀 조금 두려우시죠. 카카오게임즈도 이제 공매도 여파가 있으면서 좀 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관의 매도세가 이렇게 눈에 띄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이번에 신작이 나옵니다. 오딘, 바랄라, 라이징 28일부터 사전여행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뭐 하루만에 100만 명 정도가 돌파를 했다고 해요. 실적은 좀 나쁘지 않고 작년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조금 부진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스크린 골프를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카카오VX 그래서 여기 매출이 조금 이 실적을 조금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업인 게임에서 지금 새로 나온 이 오딘이 어떻게 될지 조금 이 신작이 잘 된다라고 하면 물론 W게임즈처럼 아니 W게임즈란다 데브시스터즈처럼 팍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는 반등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좀 지켜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